사랑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민이에요 요즘같이 질병과 무서운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하루하루 잘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는 하하님이 저를 이렇게 멋진 부모님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아시죠? 저희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셔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아빠는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회사 일하는데 지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또 항상 저와 아기 동생 돌보고 기도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성기는 엄마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늘 하하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고 세상 내 예수님 향기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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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